얘야, 너희 집 커피는 우리 집 국어보다 훨씬 맛있어 언제나? 하하하, 아버지. 좋네요, 듣기에. 여보,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알겠어, 알겠어. 어쨌든 우리 손주 손녀들 어딨지?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 아이고, 우리 손녀들 깨우러 가야겠다. 어, 할아버지. 아이고, 줄리안. 여기서 뭐하니? 네, 할아버지. 무슨 말이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뭐하세요? 하하하, 아, 맞아, 맞아. 우리 귀염둥이들 일루와서 안아주렴. 할아버지 뭐하세요? 그래서. 나랑 할머니는 엠마를 좀 보러 왔단다. 엠마랑 쇼핑 가려고. 뭐요? 쇼핑? 우리는요. 우리는. 얘들아, 너네는 하지만 학교를 가야 되잖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용돈 좀 주겠어요. 아버지, 애들한테 돈 안 주셨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우리 귀염둥이 데리러 가볼까나. 우리가 온 걸 좋아하겠지? 우리 귀염둥이 조용하게 자고 있네. 몰래 깨워줘야지. 진짜? 어휴. 뭐야 이거? 엄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엠마 거 뭐 밟았겠지?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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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음. 아. 아빠야? 왜 아빠 회색이야? 나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어.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깜짝 놀랐지. 쇼핑 가러 가려고. 아.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음. 도너츠 꿈꾸고 있었는데. 아.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에이. 조금. 흠. 오케이. 예아. 오늘 유치원 안 가고 쇼핑 가는 거야. 알겠지? 아. 엠마 너무 귀여운 아기 아니에요. 잘 다녀오람. 엠마는 흠. 뭘 가질 수 있을까? 오케이. 모든 거 다 지금 녹음하고 있지? 녹화도?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저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굿굿. 자.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5미닛 챌린지. 제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다 제 거예요. 어. 맥스잖아. 엠마 이거 너를 위하는 가게가 아닌 것 같은데. 맥스. 뭐해 여기서. 어. 어. 디스. 이거 이거. 디스 디스. 이거야말로 내 거. 맥스. 여기서 뭐해. 학교 안 가고. 어. 이거. 얘 뭐야. 얘 이거. 얘 뭐. 엑스트라야? 어. 엠마. 나 지금 뭐 찍고 있어. 야야야야. 우와. 비디오 나도 할래. 오. 맥스. 뭐 어쨌든 내 손자 딸. 아. 손자 아들. 하하. 할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바빠요. 아. 오케이. 지금 이거 뭐야. 맥스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참여할래. 음. 비디오? 할아버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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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아. 그래. 아무디 한번 해보렴. 예스.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맞죠? 아싸. 시간 시간 해주세요. 할머니. 5분. 5분. 예. 뭐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아뇨. 아뇨.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만질 거예요. 그러면 제 거가 돼요. 나 이거 선택. 하하. 이거 게임인 거 알겠지? 오. 이것도 내 거. 엠마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설마. 게임인 거 알 거야. 음. 그 다음에 뭐 하지? 음. 스케이트? 음. 모르겠어. 음. 뭐. 필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닙니다. 그냥 제 소녀딸이 놀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딴 쪽으로도 가봐요. 딴 쪽 카드나 봐볼래요. 알겠다. 2분 30초 남았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서 오세요. 하. 안녕하세요. 제 소녀딸이 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이거? 음. 이 자전거? 엠마. 하지만 이거 이미 있잖니. 할머니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내게 되는 거라고요. 음. 이것도. 이거 유마차. 나. 내 머리 색깔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뭐 쓰든 말든. 그냥 어쨌든 내 거야. 엠마가 너무 열중하는데. 뭐. 그냥 게임이잖쏘.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음.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거. 나 얼마나 남았어요? 음. 엠마 이제 시가 끝났네. 오케이. 게임 오버. 이제 갈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돈 낼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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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피곤했어. 어. 엠마 굉장해. 엠마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엄청 피곤해 하시네. 엄마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나 챌린지였어. 5분 챌린지. 5분 챌린지. 5분 챌린지. 그거 뭔지 알죠? 내가 선택하는 거 다 내 거야. 뭐? 그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정말 다 사줬어요? 아우. 그럴 리가 있니. 게임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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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봐요. 내 거. 오케이. 여기가 엠만의 집인가요? 네네네. 죄송한데 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음. 이거 쇼핑몰에서 배달이 일로 온 거 맞는데요. 저 5,327달러입니다. 네? 뭐라고요? 세상에. 엠마 뭘 한 거니 도대체. 음. 내 꽃들 다 그냥 시킨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한데요.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살 수가 없네요. 어. 그러면 다 돌려보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가끔 생기는 일이에요. 음. 그럼 다음 집으로 가야겠네요. 어. 왜 아. 왜 다 그냥 돌려보내요. 내 건데. 엠마야. 정말 미안하다. 아. 하지만 그건 정말 그냥 게임이었어. 얘야. 정말 괜찮아. 그거는 그냥 유튜브 게임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나 알아요. 나는 맥스가 자기 거 다 가져갔을 거라는 거 안다고요. 하지만 맥스는 좀 특이한 아이잖니. 아. 엠마야. 정말 미안하단다. 내가 먼저 얘기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애야. 할아버지 괜찮아요. 사실 정말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재미로도 충분해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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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애야. 정말. 그럼...